태국 방콕에서 열린 제19차 유엔국제배삭대의 기념행사에 조계종 대표단이 참가했습니다.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열린 행사는 신뢰와 연대를 구축하는 불교의 방식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포교원장 선업스님과 해외특별교구장 직무대행 정범스님 등 73개국 2천여 명이 참석했습니다. 지난 19일 마출라 롱콘 라자비디 알라야 대학에서 진행된 프로그램에서 선업스님은 3개의 불제자들이 한데 모여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할 수 있도록 소통과 교류의 장을 펼쳐준 태국 정부와 유엔국제배삭위원회 등에 감사를 전했습니다. 주제별 패널토론에서는 동국대 교법사 자헌스님이 건강과 웰빙을 위한 마음챙김을 주제로 발표해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. 지난 20일 방콕 유엔 컨퍼런스 센터에서 열린 공식 기념 행사에는 안토니오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영상 메시지를 전해 국제배삭대의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.